영상 진행은 재료 분석과 뉴스 테마 체크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참여 방법 안내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 타점, 결국 매수가와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같은 경우는요. 상단 배너에서 보듯이 바로 영상 옆에,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 한 방으로 링크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드리지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절 없이 수익으로 반드시 마감할 거라고 확신 드립니다.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체크해 보면요.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현재 전 세계적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주요 키워드만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면 대학업계 자체에서도 이제는 대세 자체가 100조 이상의 시장 캡파를 가지고 있는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 관련 바로 프로젝트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시면 이 비만 치료제가 기존의 고질적인 바로 당뇨병에 대한 부분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만과 그 다음에 당뇨 치료제, 글로벌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업계에서도 신약 개발 관련해서 바로 당뇨와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신약들에 대한 임상 계획과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 캡파 자체가 전체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신약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제약바이오 주들이 전통적으로 임상을 진행해서 임상 1상, 2상, 3상 진행하면서 나왔던 모멘텀과 다르게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이제 AI와 그 다음에 바로 비만 관련 그리고 당뇨 관련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 보시면 위고비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바로 이 나비 효과로 이 위고비 자체의 바로 효능 효과에서 심혈관 질환 플러스 당뇨 플러스 기본에 바로 주목할 만한 비만 관련 효과가 3중으로 있다는 소식 때문에 비만 치료 관련 기존의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결국 수급이 유입됐다는 의미이고요. 최종 관련 관련 기업들 자체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기본적으로 바로 이 신성장 시장에 대한 바로 기대감이 한껏 반영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알파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심장마비, 뇌졸중, 심혈관, 당뇨까지 바로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이 입증되면서 제약바이오 주들을 바라보는 현재의 주가 시선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해서 상승 자체로 돌아서는 모멘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노보디스크가 현재 위비고를 통해서 뭐가 있어요? 바로 주요 핵심적인 효능 효과를 발표했죠. 그와 관련해서 미국장 자체에 기존에 없었던 수급들이 들어왔고 결국은 유럽 플러스 미국 그리고 그 수급들이 한국 시장 자체 관련주들에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비만 치료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다 보니 결국은 첫번째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두번째 심혈관, 세번째 당뇨, 마지막으로 치매 관련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여러가지 질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관련 이 위비고 자체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이 효능효과에 대한 파급력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 결국 전세계는 위비고비의 신드롬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여기서 잠깐 1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매일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걸 좀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카오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랩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의 입장에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방 주식 투자의 마법 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9월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 분석입니다. 방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거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선보 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상승 이후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서 시황 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놨고 텔레그램 방 플러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 그 부분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자료가 채려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 투자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험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에 대한 바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현재 1봉 차트고요. 차트를 통해서 현 추세와 그 다음에 지지 저항 구간을 찾은 다음에 핵심 대응 가격 바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적일가 이런 전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 그리고 각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가격 전략 다 오픈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수익 반드시 내실 수가 있겠죠. 차트 한번 보면요. 기존의 고점 라인을 연결하는 한번 추세를 보면 바로 고점이 내려가고 거점이 내려가는 형태 바로 전형적인 하락 추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2평선이 완벽하게 정배율로 바뀌고 나서 어때요? 지지하는 것까지 확인해야 상승 추세로 올라간다고 하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존의 이 차트를 보시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지지 구간을 계속적으로 이탈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락 추세의 지속이었다.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하락 채널링의 하락 추세였는데 지금 보시면 완벽하게 추세가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바닥 패턴 바로 역해덴 숄던 패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2평의 역배열을 한방에 돌파했죠. 한방에 돌파하면서 급격하게 2평선이 골드크로스가 난 모양인데 보통 이런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당장 따라 붙어야 되느냐라고 고민이실 겁니다. 결국 한 파동 더 올라가서 대략적으로 살짝 고점은 높일 수 있지만 먹을 수 있는 폭이 일단 과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죠. 이런 구간에서는요. 내가 여기서 더 크게 먹겠다는 생각보다 그리고 고점을 넘기면서 더 헐헐 날아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어때요? 기존의 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았다 판단하고 다시 한번 밑에 있던 이런 갭자리 갭자리를 메꿀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결국이요. 메인 시나리오로 제가 이야기 드린 타점은 전체적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긴 했지만 결국 어때요? 갭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갭자리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오히려 메꾸고 올라가는 게 더 많이 올라간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제 타점은 바로 EP 진입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구간입니다. 3000부터 2750구간의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손절가는 얼마를 둬야 되느냐? 바로 2200라인 이 갭자리 지지 라인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목표가는 얼마예요? 1차적으로는 기존의 저항 구간이었던 4500구간과 2차 목표가는 기존의 고점라인에 대한 다시 한번 2차 매물대가 있는 5100라인 이렇게 잡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시기이지 추격해서 따라 붙다가는 잠깐 빨간불 나왔다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돌아설 확률이 높은 그런 구간이죠. 기존에 보시면 이렇게 과매수가 나왔던 구간은 다시 한번 살짝 위로 돌파하지만 다시 한번 조정값이 나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현재 RSI 과매수 구간이고요. 살짝 위로 올리는 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갈 수 없는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올린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마시고 눌림을 기다리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한 리스크를 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단타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시나리오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단타 관점이겠죠. 단타 관점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지지 라인이었던 바로 3300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기입가 3750원 그리고 손절가 3300원 목표가는 기존의 고점이었던 45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대1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이자 승률은 6대4 정도인 구간으로 단타 트레이딩 전략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로를 통해서 차후의 모멘텀과 전막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 알아봤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핵심 대응 가격 전략까지 다 100%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소통방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장전, 마감, 장중 시항 분석 체크해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 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